진짜 오래간만에 외출합니다 외출한 이유는 드디어 거의 3년정도 쓴 나의 아이폰을 바꾸려 애플스토어에 왔어요 아이폰 13 프로 4로 친구들과 함께 왔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4로 친구들과 함께 왔어요 빨간색은? 네, 빨간색은? 네, 빨간색은? 스크린이 더 커요 나의 스크린이 더 커요 진짜? 네, 빨간색은? 네, 빨간색은? 네, 빨간색은? 아이폰을 사러 왔습니다 아이폰을 사려고 했는데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 그 전에 주문을 시켜놨는데 그냥 복잡합니다 하여튼 나오자마자 주문을 했는데 한 달 동안 기다리다가 UPS에서 잊어버렸다고 해가지고 문을 캔슬시키고 수업 왔는데 역시나 다를까? 역시나 아닐까? 없네요 없어서 요즘 아침마다 달리기 하는데 러닝화 지금 보러 왔어요 아무래도 아이폰 XS를 1년 더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같은 거 찍을 때 좀 요즘 거 사면은 퀄리티가 좋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 12월 따라 이러네요 고민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어? 러닝화 여기 있다 followers 결국 사이즈만 알아보고 해보로 사라고 친구들이 배워서 사이즈을 한 번 신어만 보고 나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앨버로 사는게 좀 더 싸고 하더라구 콩! 렛츠고! They are waiting for us! Come on! 옛날에 춤췄을때 많이 추는 에어커스가 있네 되게 유명한 신발이었는데 신발이 핸드폰도 못사고 신방도 못사고 그래도 밖에 나와서 오래간만에 굿나잇 굿나잇 그래도 밖에 나와서 오래간만에 친구들 얼굴 보니깐 좋네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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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häufig 렛츠고 보어증 음! 밥!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